오늘 여러분 상태가 너무 안좋아 보이네요 제가 아니 네네네네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노래공원의 Freedom America라고 했거든요 아니 살짝 구했는데 저보고 뒷광고 한대요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아니야 이렇게 띠가 좀 구했는데 저보고 저거 뒷광고 한대요 아 보지 마세요 아 뭘 뒷광고 해 고조피스가 뭐야 저랑 했잖아요 아 이게 고조피스야? 네 설명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예요? 이게 고조피스가 뭔데요 아 이거 주소래전 캐릭터 하는거죠 주소래전이 뭔데요 와 일단 의미도 모르고 그냥 했어 아 있어요 그냥 해요 이렇게 찍었어요 같이 이게 주소래전이야? 네 주소래전 보라니깐요 이거 재밌다니깐요 주소래전 진짜 재밌어요 아 전 애니가 잘 집중이 안되는 편이라서 드라마 잘 보잖아요 드라마 잘 본데 애니는 집중이 잘 왜 2D 차별이에요 응? 아 그게 잘 안돼 연준비스는 뭐예요? 연준비스 이거 연준비스가 뭐예요? 아 이거예요? 표정을 웃으면 이렇게 해야돼요 아 이건 뭐예요? 나 안 먹어 왜? 그냥 이거 먹으래 먹어요? 너 먹으라고 너 먹으라고 아 또 먹으라고 너 먹으라고 음 그만 먹을래 너 먹어 진짜? 응 다 아플까요? 아 나 그렇게 봉수를 많이 먹어 너처럼 많이 먹지 못해 왜 DISS예요? 아니 DISS 하는 게 아니라 왜 DISS예요? DISS 하는 게 아니라 왜 DISS예요? DISS 하는 게 아니라 왜 DISS예요? DISS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아 이건가? 뭐였지? 이런 거였던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표현이 제가 좀 재수 없어요 그냥 짤로 쓰세요 여러분 혹시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손하는 겸? 이렇게요 DISS 배트맨 오 턱 사기 어 난 안 된다 와 됐습니다 나 이거 안 된다 와 턱 사기 별거 아니? 와 와 어떡하냐 음 전 그냥 보조피스 할래요 난 거 필요 없이 그래요 이거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한숨 한숨만 해야 돼요 한숨 안 돼요 이거 좀 멋있게 해야 돼요 멋있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안 돼? 거기서 주소를 해주세요 그냥 그냥 빌런들 물리칠 때 비장한 방으로 이렇게 영역 전개하면 돼요 이거 하면은 뭐가 그 이렇게 하면 네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 수 있어요 어 맞죠 요리를 한숨